민무진은 일찍부터 세자조아를 정했고 역심을 품고 있었사옵니다 민무군은 세자조아 이외에는 똑똑한 왕자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니 이는 필시! 다른 왕자들을 해치려는 역심이옵니다 그래서 어찌했으면 좋겠소 극경에 처하시옵소서! 상식적으로 네 놈 말이 맞다 목을 베일걸 다투! 잠시만 대철아 왜 그래?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? 대강과 제대로는 시골이잖아! 어차피 우린 토사고팽을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했는데? 야 이거 참